BTS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칸 영화제에선 박찬욱 감독 그리고 배우가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지금 KCONTENTS의 위상이 백악관도 흔들고 그리고 또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영광을 이어나가려면 이 문화 강국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요. 앞으로 문화예술정책은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그래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KTV 최고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백현주 동화방송예술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기자님으로도 익숙하고 방송인으로도 익숙하고 그리고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장면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만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전문위원인데 정확히 어느 전문위원이라는 게 나눠져 있습니까? 저희가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 저는 문화담당이었고요. 그곳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활동이 마감이 된 것이고요.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정부의 어떻게 보면 틀을 마련하는 초반 작업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랄까 가장 먼저 느끼신 바라든지 소외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두 달 정도 활동을 했죠. 두 달 정도 활동을 하면서 밤낮 없이 했어요. 시간이 길지가 않았기 때문에 밤낮 없이 하면서 저희들 표현으로 영혼을 갈아넣는 정도로 일을 한다. 거의 저희가 영혼이 다 털려나가는 그런 기분으로까지 일을 했거든요. 집은 거의 뭐 속옷 갈아입으러 가는 정도였고요. 그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게 현장에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것 중에서 아쉬웠던 거 또 뭐 보강을 했으면 좋겠는 거 더 강화시켜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또 직접 실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굉장히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전체적인 기조라고 할까요? 국적 목표라고 크게 나와 있는 것이 이런 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문화 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바로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문화 공영으로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해석을 또 요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한 이야기라고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이 저희가 한 달 이상 고민한 문장이에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궁극에는 이제 문화 공영이라는 게 키워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이제 생태계가 엉망이 됐으니까 저희도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회복을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스텝은 재건이고 재건하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게 문화를 생산하는 창작자나 혹은 또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나 너무나도 양극화가 심각해졌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시켜서 똑같이 같이 누릴 수 있게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더 번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루자 5년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희가 일단 만들어봤죠. 우리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무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이 BTS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를 방문하셨어요. 이게 용산사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죠? 이 방문하게 된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 그런 것을 먼저 한번 좀 떠올려주신다면요. 많은 분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핫 이슈가 병역 문제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만날 때 병역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일 퍼센트의 그 논의 대상도 아니었고 주제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시점적으로 그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면서도 그래 그렇게 바라봐질 수도 있겠구나 허나 우리가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은 사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런 아주 파격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류가 글로벌 시장의 지배력이 탄탄하지 못하거든요. 방탄소년단이 싸이의 뒤를 이어서 또 하나의 방점을 찍어서 가고 있지만 그 많은 글로벌 리더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획사라든지 이런 어떤 제작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저희들 표현으로 각계 전투한다. 맞아요. 이럴 정도로 뭔가 일원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초특급 한류 아이돌 한류 스타를 만들어낸 방시혁 의장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류의 진출을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인지 또 양방향성으로 또 해외에 있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더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인재 육성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코로나 19 이 팬데믹을 겪고 나서 회복에는 어떤 걸 먼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듣고자 그래도 저희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방문 일정을 잡았던 거예요. BTS랑 방문 일정을 따로 잡지는 못하셨죠 그때는 이미 미국에 가했을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BTS의 발자취 흔적을 보고 왔을 뿐이죠. 하이브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방시혁 의장이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인사는 하셨을 거고. 제일 먼저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날도 저녁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래미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출국을 해야 되는데도 저희한테 굉장히 촉박하지 않게 느긋하게 맞이해줬고 서로 공개된 일정 속에서만 얘기를 좀 주로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들 맥은 다 짚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수요 활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언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많이 제한됐었죠. 지금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또 재미있었던 소소한 일어라든지 혹은 방시혁 의장의 했던 이야기 중에 재밌는 포인트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희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일정 처음에 받았던 건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깜짝 이벤트처럼 때마침 그분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정이 없이는 오픈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를 예정이 없었는데도 그 층을 이제 저희 견학을 층층마다 했었거든요. 그 층을 견학을 하는데 지금 연습하는 거를 좀 참관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통 외부인에게 잘 허용이 안 되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사전에 약속이 안 돼 있거나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연습 중이긴 한데 양해해 주시고요. 다른 데 보실까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상의인데. 정말 크게 또 저희에게 그만큼 국정과제 잘 만들라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어떻게 보면 차세대의 BTS 같은 그런 주자들인데 저희 뜻깊은 시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진을 미리 찍어둬야 됩니다. BTS도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게 더 유명해지기 전에 좀 친해지고 사진을 찍어둘 걸 이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방송국에서 오가면서 그냥 방탄소년단이구나. 이러고 지내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티엑스티 이 토머러 바이 투게더가 얼마나 또 슈퍼스타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인수위 때 방문하신 그것이 영원히 또 후자의 회자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초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찬우 감독과 송광호 배우가 상을 받았는데 둘이 다른 영화로 상을 받았어요. 이런 것도 참 지금 한창 뻗어나가는 한류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K-콘텐츠 위상이 정말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자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또 교수님으로서 지금까지 문화를 이렇게 쭉 현장에서 사실은 많이 보셨잖아요. 이 K-콘텐츠의 달라진 글로벌 위상 느껴지십니까? 그럼 느껴지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에는 다른 나라 세상인 것처럼 느껴졌었던 그램이라든지 빌보드라든지 스테디움 공연이라든지 100위 안에만 들어도 대단하다고 꿈도 못 꿨었었는데 꿈도 못 꿨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잃었고 또 블랙핑크에 또 족족도 만만치 않고요. 맞습니다. 이 K-콘텐츠의 위력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날 갑자기는 아니었고요. 그 전해부터 쭉 꾸준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성공의 지점을 찍었던 선배들이 겪어왔던 것을 토대로 지금 또 이루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칸 영화지에서 이렇게 쾌거가 있는 게 당연한. 왜냐하면 우리 아카데미에서도 탔고. 이미 정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는 뭘 만들어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뭔가 좀 참신하고 초기의 어떤 굉장히 열정적인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더 바짝 다 조여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트렌드라는 게 늘 돌고 도는 것이고. 과거에는 홍콩 영화가 10년, 20년, 30년 더 갈 줄 알았었고. 네 천유연 씨 영어 볼 때 볼 때요 그렇죠? 이게 언제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또 노하우가 전해지고 그들의 산업이 발전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 같기도 하고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놔둬도 대중문화라는 거는 여러 나라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 문화를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초격차 산업화라는 말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격차가 아니라 초격차.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K컨텐츠, K컬처에 대한 위상, 파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십 년간 얘기를 해왔고. 또 이미 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성장 동력의 차원이에요. 경제 효과를 내야 되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거를 그냥 격차로만 갈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 바라봤던 가치에 대한 시각들.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산업적인 효과를 가시적으로 내주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 하나 지어서 중소기업을 만들고. 이런 어떤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산업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좀 체계화시키자.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자신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것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정과제 속에 녹여낸 것을 실천을 해나가면서. 단계별로 실천을 해나가면서. 이거를 결집시켜보자. 초격차 산업이라는 것이 문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집중해서 국정과제를 만들었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면 어쨌든 예외적인 성공에 우리가 기댄 점이 분명히 많죠. 영화만 해도 과거에는 임권택 감독이라는 한 명의 거장. 그 이후로는 박찬욱, 봉준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류를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취죠. 어떤 면에서는. BTS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단순히 막연하게 어떤 개인에게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상에. 뭔가를 논리적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었어도요. 저희가 한류 수출액이 15조였습니다. 지난해. 대단했죠. 1.5배 정도 더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착안해서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주권을 지키면서 문화적인 주권을 지키면서 수출력 증가를 했는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생태계가 복원이, 그러니까 회복이 돼도. 이게 재건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번영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 생태계가 재건되고 통합되고. 번영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문화 주권을 지키면서 창작을 해서 해외로 유통을 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줘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봤던 거죠. 이게 K-콘텐츠가 과거에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진출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분이 좋고. 그걸 어떻게 보면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욕심,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가, K-콘텐츠 자체가 세계 안에서 주류가 될 수 있을까. 마치 일상에서 우리가 과거의 미국 문화나 일본 문화를 일상의 수준에서 향유했듯이 K-콘텐츠를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일상적인 문화로 세계 속에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 고민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문체부에서 지난해 조사한 게 있는데요. 문화로 인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라고 봤더니. 저희가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의 활동도 있고. 다양한 또 한류 정말 스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80% 이상의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 지점에서 잘만 이렇게 울타리만 쳐준다면. 제대로 탄탄하게 공사를 만들어준다면. 그렇습니다. 한류가 제대로 돼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문화예술인들끼리 혹은 그 관련 산업 종사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밖에서는 한류가 마치 정부가 정말 잘 밀어줘서 정부의 프로젝트로서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상을 보면 나는 뭐 딱히 지원을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부나 이거를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를 누구에게 뭘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정부의 무슨 도움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제에 출품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또 논리가 직관적인데. 가령 어떠한 케이팝 그룹을 지원을 했는데. 그 케이팝 그룹이 그 지원 때문에 성공을 한 건지. 개인의 재능이 훌륭해서 성공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걸 효율성의 관점에서 성과적으로 접관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성취가 있어야 거기다가 다시 또 돈을 투자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순환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는 일단 원칙은 그거였어요. 지원은 현실적으로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개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성공 모델을 만들었던 거를 존중하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지원이 갈 수 있게 해드리고.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인재도 그분들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발탁을 해서 육성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 이렇게 가야만이 예전에 저희가 아까 소위 말했듯이. 내가 다 잘해서 했는데 왜 국가가 갑자기 숟가락을 얹지. 이런 정말 약간 피폐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 2년 이 판데믹 시기를 겪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연계가 가장 대표적이고 영화계도 마찬가지죠. 극장 특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뭔가 먼저 가겠거니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대책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 국정과제 속에 녹였고요. 창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생애 첫 지원 같은 경우에도 좀 일단 늘리는 방향. 예산도 늘리고 또 지원해주는 명수도 늘리고 그리고 또 경력이 아무래도 단절이 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많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단절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었고 예술인에 대한 어떤 창작 지원도 예전에는 그냥 예술인은 똑같이 내가 경력을 넣고 하면 선발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줬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문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을 좀 구분을 짓자. 그래서 대폭 늘려서 전문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1만 8천 명 정도에게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정도. 그리고 또 신진 같은 경우에는 3천 명 정도에게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사실 이것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국가가 이거 도회시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바라다봤다. 뭔가 디딤돌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에 대한 표시, 표현인 거잖아요. 실천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대폭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이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거주를 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에 200호 정도 해서 2026년까지 1,000호를 공급하는 게 목표예요. 목표인데 이 안에는 창작도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공간 개념인 거죠. 작업실과 이제 거주에. 그리고 제가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냈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옆에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인근의 이웃들과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환경. 또 주거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택, 예를 들면 그 임대주택이 들어갈 때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을 좀 기울였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돈을 당신들에게 준다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랬더니 뭐든지 필요하다. 맞아요. 뭐든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너무 와닿는 것이 뭐 이런 겁니다. 자기는 이 뮤직비디오 하나를 만들 돈이 없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동영상 사이트에 올렸더니 그거를 보고 해외에서 공영기획자들이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지원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들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엄청난 사실은 디딤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악기 수립이라든지 연습실 대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고려를 했었습니다. 국정과제로 또 보면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기복권 보장과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 이런 방안이 눈에 띄는데 이런 어떤 문화의 보편적 문화복지가 필요한 게 어떤 이유일까요?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격차가 더 심해졌다.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격차를 좀 줄여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화비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있었던 건데요. 그거를 좀 더 용처를 늘려주는 거. 예를 들면 영화 관람이라든지 관광 숙박료라든지 스포츠 관람이라든지 관련해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됐었다면 그것이 해당이 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관련 부처하고 논의를 계속해 나갔었고요. 또 통화문화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게 6세 이상부터 1년에 10만 원씩 줬던 것을 사실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해마다 얼마씩 늘려줬으면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것들을 예산 부분이라든지 보니까 만 원씩 상향 해마다 만 원씩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접점이 나와서 일단 거기까지 서로 이제 논의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이제 국정 과제를 제 손을 넘기고 나왔죠.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한류 콘텐츠 그리고 케이팝 이런 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뭐 유명하다 잘 팔린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은 하는데 막상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한가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하면 딱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 차원에서도 항상 달리고만 살잖아요. 저희는 앞만 보고 달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문화를 누리는 향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쉼표를 찍어줄 수 있는 게 문화하고 예술입니다. 그리고 쉼표를 찍어줌과 동시에 재충전도 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방향성을 찾게 해주는 것도 문화예술이거든요. 또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주 상상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과물로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그 상상이 가능해? 이게 가능해? 했던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예술이기 때문에 가능한 완성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문화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감정으로 다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장벽이 없잖아요. 국가 장벽이 없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상상 이상의 기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게 모두 중요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발하는 단계고 많은 공약하신 것들이나 기획하신 것들이 앞으로 펼쳐져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조언을 할 거는 하고 논의할 거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의 위상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